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만 역을 맡은 박진영입니다. 또 여러분들이 드림아의 원 멤버들을 그리워하시겠지만 이 투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면 또 새로운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 그리고 이번 스토리는 좀 새롭게 현재 아이돌 스타들이 일반 학생들과 뒤엉키면서 서로 닮은 점 또 다른 점들을 보고 조금씩 성숙해져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. 그래서 재미도 있고 또 많은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데뷔한 지 18년 만에 뒤늦게 신인 배우가 됐는데요. 제일 좋은 점은 신인이란 말을 18년 만에 다시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고요. 또 이 드림아이에 출연을 해서 연기를 하는 바람에 영화 주인공을 맡아서 영화를 찍게 됐습니다. 이제 다 찍었고 이 모든 게 다 드림아이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아서 저한테는 새로운 인생이 열린 드라마입니다. 드림아이 2에 출연한 출연자들 역시 드림아이 1처럼요. 아주 오랜 기간 춤과 노래를 훈련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배우보다는 훨씬 더 전문적으로 춤과 노래를 배운 친구들입니다. 그래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드림아이 2는 조금 더 현재 대중음악의 흐름에 더 맞춰서 음악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춤도 노래도 조금 더 트렌디한 게 드림아이 1하고는 좀 다른 점입니다. 배용진 씨는 바쁘긴 했지만 사이사이에 계속 문자 전화로 저한테 조언들을 계속 해주셔서 꾸준히 풀타임은 아니지만 저한테 계속 너무나 중요한 조언들을 계속 해주셨습니다. 드림아이 1 친구들 당연히 2PM 친구들이나 수지나 계속 사이사이에 많은 조언을 해줬습니다. 역시 드림아이 1하고 똑같은데요. 꿈 얘기입니다. 아이돌들에게는 자기 진짜 꿈이 뭔지 잊어버린 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고요. 드림아이 2를 보게 되면 현재 정말 톱스타인 아이돌 스타들과 또 아직은 꿈을 이룰 기회가 없었던 일반 학생들이 뒤엉키면서 우정과 갈등이 일어나는데요. 이 아이돌 스타들은 이 일반 학생들을 보면서 자기가 잊고 있던 것들을 깨닫고 또 이 일반 학생들은 아이돌들을 보면서 아 내가 다시 꿈을 쫓아야겠구나. 나에게도 꿈이 올 수 있구나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는 그런 점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. 드림아이 2의 메시지 역시 꿈입니다. 이 아이돌 톱스타들은 현재 자기 꿈을 이룬 것 같지만 가슴 속 한쪽이 또 허전하고요. 이 일반 학생들은 자기 꿈이 뭔지는 알지만 그걸 이루기엔 너무 막막하죠. 이 둘이 뒤엉키면서 진짜 꿈이 뭔지 깨달아가는 그게 바로 드림아이 2의 메시지입니다. 항상 이렇게 애정을 갖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이번 드림아이 2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. 곧 뵈요.